중국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 TOP 16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보장 16위 싱가포르 34% 15위 그리스 42% 14위 스페인 57% 13위 이탈리아 60% 12위 영국 63% 11위 프랑스 66% 공동 10위 뉴질랜드 벨기에 67% 9위 대만 69% 8위 독일 71% 7위 네덜란드 72% 6위 캐나다 73% 5위 미국 76% 4위 한국 77% 3위 호주 78% 2위 스웨덴 80% 1위 일본 88% 조사 대상국 17개 국가 중에 15개 국가는 중국을 부정적으로 본다 라는 답변이 50% 이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중국 가장 싫어하는 나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의 순위 가짐을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! 안녕!